데뷔하기 참 길었는데 팬분들 앞에서 데뷔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F.E. 서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오늘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주영이 형이랑 현철이 형이 자신 있게 기죽지 말고 플레이하라고 하고 또 코치님들도 기죽지 말고 플레이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경기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힘적인 부분이라 템포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고등학교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적응할 만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오늘 보러 왔었는데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장어요 오늘 경기장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권성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